강서구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인권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구가 구민설문조사와 전문가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은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받는 인권자치구 강서라는 비전 아래 인권 친화환경 조성, 인권거버넌스 구축, 생애 주기별 인권체계 확립 등 5대 정책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또 5대 정책 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39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내부이고